지난 5일 오후 4시 35분쯤 경기 수원시 한 이면도로 사거리에서 아반떼 승용차와 태권도 도장 원생용 스타렉스 승합차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승합차는 인근 상가 건물 1층 휴대전화 판매점으로 돌진했고 승합차 운전자 40대 A씨와 해당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초등학생 등 어린이 5명, 휴대전화 판매점 관계자와 손님 등 총 8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생명의 지장은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거리에서 직진하던 승용차가 다른 방향에서 직진해오던 승합차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추정된다며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